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돈이 먼저 갑질을 시전하고 치사하게 나오는 거다. 아니다. 신우이가 그지같고 염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좀 논란이 있는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도 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내 휴가를 망친 올케 때문에 성질이 나가지고 직접 사돈 어른한테 따졌는데요. 저더러 싸가지가 없대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미친건가? 원제. 사돈한테 무례하다고 혼났습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올케 때문에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사돈 어른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거 분명 당신들 딸 때문에 생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 막 혼을 내는데요. 이번 일 때문에 저만 나쁜 년이 돼서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특히 저희 부모님도 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거의 체념한 듯이 아이고 우리가 워낙에 없는 집이니 무시를 당하는 거다. 이건 어쩔 수 없지 뭐. 이러시고 거기다 이 동생이란 새끼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 내가 남도 아니고 자기 누나 아니야. 누나가 그런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도 되레 제 탓을 해요. 그러면서 무조건 지 마누라 즉 올케 편만 들고 있으며 올케 본인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고의든 아니든 결국 지 때문에 일이 이렇게 틀어진 건데 게다가 신우인 내가 자기 부모한테 직접 혼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미안해하거나 사과하는 그런 기색도 없는 게 진짜 거지 같아요. 그냥 온 사방이 저기고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그지 같다니까요. 해서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하고 또 제가 너무 서럽고 기분이 더러워서 하소연 좀 하려고 글 써봅니다. 진짜 제 솔직한 마음 같아선 이 사람들 사돈어른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도 글로 써야 되니까 억지로 쓸게요. 아니 근데요. 이게 정말 제가 사돈어른한테 혼날 일입니까? 그것도 제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나이 마흔이 넘었는데 말이죠. 다름이 아니고 이번 여름휴가 때 우리가 묵을 숙소를 사돈어른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 리조트 여기서 2박 3일 동안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계획을 다 짜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랬는데 지지난주에 올케가 좀 굴렀어요. 다쳐가지고 발목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회복, 재활 중입니다. 물론 아직 다 나은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휴가까지는 아직 3주 정도라는 제법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같이 휴가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동생네가 결국 우리랑 휴가를 같이 안 가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사돈어른들도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겁니다. 자기 딸 내외는 이번 여름휴가를 같이 못 가니까 리조트 숙박은 그냥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번엔 다른 숙소를 잡아라. 이러는 바람에 이 그지같은 문제가 터진 거였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이러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미 여름 계획 다 짜놨고 아니 숙소 변경 이거 어쩔 건데 요즘 같은 성수기에 이게 어디 뭐 말처럼 쉬워요? 바꾼다고 돼? 거기다 이거 회원권으로 저렴하게 리조트 예약한 건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이걸 안된다 이래버리면 그로 인한 금전적인 문제 또 여러가지 번거로움까지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당사자인 올케한테 정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우리끼리라도 갈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랬더니 동생새끼가 옆에서 버럭 소리를 질러요. 누나 지금 미친 거야? 아니 이 사람이 안 가는데 친가 식구들끼리 어떻게 거기 가? 염치 좀 있어야지 우리 장인어른이 호구냐? 이러면서 지가 더 나서가지고 막 뭐라뭐라 성질을 오지게 됩니다. 특히 저한테 뭐 염치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 말이야 말은 말이지 이거는 염치의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다치는 바람에 이번 여름 휴가 빠지게 된 올케가 원인이잖아요. 지가 문제인 거잖아. 아 물론 올케 본인도 일부러 다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알아요.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어쨌든 올케 본인 때문에 모든 계획들이 다 틀어지게 생겼는데 그렇다면 책임도 지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졌다가 동생이랑 진짜 미친 듯이 싸웠고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직접 사돈 어른들을 설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전화통화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 얘기를 했더니 아니 이게 뭐예요? 엄청 불쾌해하면서 지금 선 넘는다고 저한테 무례하다며 막 뭐라 뭐라 하는 거야.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무례한 건 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제한 사돈 어른들 그쪽 아닌가요? 아니 누가 뭐라 해도 원인이 당신들 딸인데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정말 너무 더럽고 치사하고 그지같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야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올케 다쳤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유 그냥 편히 쉬어라. 리조트 여행은 그냥 다음에 같이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먼저 말을 한다고.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야. 아니 나이가 마흔 넘었다면서 지금 여기서 이 지랄하면 스스로 안 민망해요? 정작 그거를 내주는 사람이 여행을 못 가게 생겼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완전 룰루랄라. 우린 뭐 안 다쳤으니까 신나게 놀다 올게. 이 지랄.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정신머리야 그래? 게다가 나이 마흔 넘어가지고 이런 걸로 혼나야 되는 거야? 빽빽빽빽빽빽. 불만 같은 걸 가지기 전에 나잇값도 못하고 있는 걸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2번. 가란한데 염치도 없고 생각도 없고 내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네. 이야 그리고 이딴 게 누나라니 동생 진짜 쪽팔리겠다. 끌 끌 끌 끌 끌. 3번. 그거 알아요? 너 하나 때문에 이제 니네 가족들 모두 사돈의 혜택을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된 거야. 어때? 아직도 막 더럽고 치사하고 거지 같고 그러지? 근데 아니야. 거지는 너야 너. 너. 4번. 와 쓴이 동생 쪽팔려 죽고 싶겠다. 근데 이런 쓴이를 안 말리는 부모도 뭐 결국 똑같은 족속이겠죠? 으으 그지 같은 것들 진짜. 5번. 아니 그래 뭐 계획이 틀어진 거니까 짜증나는 건 알겠어. 알겠는데.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직접 전화를 했다고? 아니 사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관계인데 정말 무례하다. 솔직히 딸이 못 간다고 리조트 회원권 철회하는 거 좀 그렇긴 해. 서운하지. 근데 그래 봤자 서운하고 말일이지. 그런 걸로 직접 전화를 했다고? 따졌다고? 야 이거는 얼굴이 두꺼운 건가? 아니면 심장이 튼튼한 건가? 6번. 보통 이런 경우 그냥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이러지. 우리 딸이 못 가니까 너희들도 가지마 이러진 않아요. 즉 이건 제가 봤을 땐 사돈들이 쪼잔하게 나온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피크잖아. 다른 방 잡기 쉽지 않는 게 맞고 그러니 당연히 기분 나쁠 수 있다고 봐. 하지만 그냥 동생을 통해 의견만 전달하면 되는 걸 직접 전화했다고? 이거는 선 넘은 거 맞죠? 즉 둘 다 잘못이라고 봐요? 네. 그렇죠. 이게 맞는 거지. 사돈이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겁니다. 사돈의 쪼잔한 처사 때문에 쪼잔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생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7번. 서로 잘못이죠. 그리고 올케도 너무해. 저는 다쳐가지고 못 가지만 다음에 같이 가요. 15분이 모시고 형님이 잘 다녀오세요. 이랬으면 좋았을 일 아닌가? 그런데 이걸 사돈이 그냥 취소를 때려버리면서 문제가 커진 거죠. 굳이 따지자면 올케와 사돈 쪽이 더 큰 잘못을 했다고 봅니다. 되겠군. 장난해? 전화 한 게 더 잘못이지. 지 기분 빡친다고. 사돈의 자식이. 지 동생의 장인 장모한테 직접 전화해 따지는 게 맞냐? 남의 회원권으로 자기 부모 모시고 가는 게 맞냐고. 8번. 좀 치사하긴 하네. 근데 뭐 주인이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려운 사돈댁에 전화한 거 무리한 거 맞아요. 하지만 또 상식적으로 이런 상수기에 다른 숙소를 잡으려면 아 몰라 우리 안 갈 거야. 그냥 뱃지? 이러는 거 역시 돈 없는 본인들의 사돈댁을 무시한 것도 맞다고 봐요. 9번. 사돈댁은 배려가 없고 쓴이는 염치와 개념이 없는 거지. 사돈댁도 딸 식구와 딸의 리조트를 이용할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내 일정과 계획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 계획은 뒷전인 게 참 안타깝네. 10번. 보통 이런 경우 니들끼리라도 다녀와라 이럴 텐데 그걸 일방적으로 깨고 통보를 해버렸다? 이건 내 추측인데요. 쓴이가 다친 올케한테 말을 곱게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보다 휴가 걱정을 먼저 한 거지. 그래가지고 개빡친 올케가 부모님한테 이야기했고 부모님이 모든 걸 엎어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11번. 나이가 많은 넘었다면서 사람 참 미련하다 정말. 오히려 이럴 때 지가 먼저 아우 그냥 이번 여행 취소하자 이러면서 올케 괜찮냐? 이렇게 막 챙기고 더 안타까워했어 봐라. 그럼 사돈이 그게 너무 고맙고 또 오히려 더 미안해지고 더 나아가 신세진 느낌까지 가질 수 있었던 건데 그러면 나중에 알아서 편의 다 제공해주고 그랬을 텐데 왜 이래? 어린애도 아니고 이해가 안되네. 왜 먼저 나서가지고 인심을 쳐 깎아 쳐먹냐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만 해가면 구글만 해오던 삶이라서 그런 건가? 그래서 이런 사회성을 갖긴 어려워진 겁니까? 12번. 회원권 혜택이 쓰면 쓸수록 다른 건 맞죠. 맞지만 만약 찐 내 가족이라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아까울 일도 아니거든. 평소 얼마나 거지같고 무리하게 굴었는지 부터를 생각해봐야 돼. 사돈 어른한테 직접 지가 전화를 해둔 것도 완전 개오바인데 거기서 대놓고 무례하다라는 말까지 들은 정도라면 평소 친하지도 않은데 단물만 쭉쭉 빨아먹겠다는 그 거지같은 심보로 염치없이 굴었을 가능성이 100%다 이거지. 얼마나 미웠으면 사돈 입에서 저런 말이 다 튀어나왔겠냐고. 이 말에 100% 완전 공감합니다. 저렇게 생각 없이 그 어렵고 어려운 사돈 어른한테 전화를 해둘 정도라면 평소 올케는 얼마나 만만히 보고 무례하게 굴었을까? 다 보인다고? 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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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저도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그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사돈이면 그냥 먼저 우리 딸이 이리 됐으니까 당신들끼리 갔다 와라 이렇게 할 거거든요. 보통 그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철회도 철회지만 싸가지 없다고 얘기하고 거기다 쓴이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느낌이 오죠. 왠지 올케가 다쳤을 때 다친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아우 올케 뭐야 다친 거야? 아우 이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여름휴가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사람보다는 휴가를 먼저 걱정을 한 거고 여기서 산도가 확 돌아버린 올케가 자기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빡쳐있는데 사전 여자라는 게 전화를 해가지고 따지니까 야! 나 미친 거야!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시나리오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